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흠에야 짊어진 삶의 무게가 몸을 아프게 하고 흠에야 해결해야 하는 일대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단위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게 조금만 늘어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목판에 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던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앞바지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꼭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고 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목판에 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앞바지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를 사막을 걷는다 해도 꼭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고 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봐야 할 사람 그때뿐입니다 저 높은 곳 너무 놀래요 정말 놀래요 가슴이 그냥 콩콩 끓는 것들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기쁘니 격겹 닫으라 사랑이였어 사랑이였어 더 높은 사랑이였어 콩콩콩 다슴이 콩콩콩 콩콩 내려앉지 말고 어쩌는 좋아 어쩌는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 봐 정말 놀래요 정말 놀래요 가슴이 그냥 콩콩 끓는 것들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기쁘니 격겹 닫으라 사랑이였어 사랑이 널 느껴보았어 사랑이 널 느껴보았어 콩콩콩 다시 콩콩콩 콩콩 내려앉지 말고 사랑이 널 우린ust뿐 아 저 네의 좋아 말 아 저 네의 좋아 정말 정말 사랑아 나 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아하나 봐 해 사랑하나 봐 해 입술이 쫙쫙 타들어 가는데 사랑이였어 사랑이였어 더욱 맺힌 사랑이였어 콩콩콩 가슴이 콩콩콩 콩콩 내려앉는 걸 보지 버전 좋은 좋아 버전 좋은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 봐 샤드라 샤드라 짠짠짠 Hurry說 오!